1928년 확고한 공산주의자이자 소련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아미르 칸이라는 이름의 인도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공산주의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서 배를 타려고 했었는데 이때 함부르크에서 한가지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함부르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인도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난 아미르 칸은 곧 어쩌다가 함부르크에서 인도인이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자세한 경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 주인은 하르디트 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로서 북인도에서 태어나 1차 세계대전 때 유럽 대륙에서 영국 측을 위해 싸우다가 독일에 의해 포로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싱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독일에서 독일인 여성과 결혼한 후 함부르크에 카페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 대륙에는 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인도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약 130만 명의 인도인이 전쟁서에서 싸웠다고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유럽 대륙에서 싸우다가 독일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도인들을 포로로 잡은 독일군이 이들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점인데요. 독일은 인도인 포로들을 반식민지 운동에 동원하여 영국 제국을 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독일은 우선 인도 포로들을 베를린 근처의 특별 수용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때 포로 중 이슬람 신자를 위해 모스크를 지어주기도 했는데 이때 지어진 모스크가 독일 최초의 모스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대우를 해주면서 독일은 동시에 이 포로들을 전쟁을 위한 선전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양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인도 포로들은 독일 측의 선전물에서 야만을 상징하는 존재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다분히 인종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이를 통해 독일은 적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위해 야만을 동원하고 운명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독일이 우월한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인 전쟁 포로들은 식민지배의 피해자로 외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인도인들은 영문도 모르는 채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전쟁에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것이었는데 이 인식 역시 무리하게 식민지인들을 동원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이들 인도 포로들을 이용하고자 전쟁 와중에 오리엔트 정보국을 만들고 오리엔트 학자였던 막스폰 오페나임을 정보국의 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페나임에 따르면 독일은 인도 포로들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해야 했는데요. 하나는 포로 일부를 페르시아만으로 보내 영국에 의해 이곳에 오게 된 다른 인도인들이 오스만투르크와 싸우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오스만투르크가 같은 편에 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계획은 포로들을 아프가니스탄 지역으로 보내 인도 내에서의 직접적인 선전선동 운동을 벌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인도 포로들을 따로 수용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자신들의 선전활동을 위해 이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들에게도 그만한 당근을 주어야 했으니까요. 독일은 심지어 카스트와 언어 그리고 종교에 따라 인도인 포로들을 구분하여 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세심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은 포로들이 볼 신문을 발간하기까지 하면서 이들의 반영국 의식을 고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의 일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독일의 이러한 노력은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은 인도나 중국에서 반영국 활동을 할 인원을 모집했지만 지원율은 낮았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특별 대우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일 관련자들이 인도인들의 고집과 오만에 대해 불평할 정도로 인도인 포로들은 말을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독일 측이 나름대로 카스트와 언어 등을 고려하여 포로들을 따로 관리했지만 인도 포로들 사이의 갈등도 점점 커져왔습니다. 특히 독일과 협력하겠다는 인도인들은 다른 인도인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위협에는 전쟁 후 이들의 활동을 영국에 보고하겠다는 협박이 있었을 정도로 일부 인도인들은 포로로 잡힌 와중에도 영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힌두교 신자와 이슬람 신자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중지하기가 어려졌습니다. 초기까지만 해도 독일은 다른 중동지역 포로들을 이용할 것까지 생각해서 포로를 이용한 반영국 운동에 지하드라는 이름을 붙여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인 중 힌두교 신자들은 이러한 이름에 극렬하게 반대했고 지하드라는 이름 대신 민족해방운동이라는 이름을 밀어붙였습니다. 독일 측도 나중에는 이를 인지하고 지하드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독일 측을 어렵게 한 또 다른 요인도 있었으니 바로 독일에 협조한 인도인들도 많은 경우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고 심한 경우 수용소 밖에서 지내게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를 돌려달라거나 독일 총기를 선물로 달라거나 용병으로서의 임금을 두 배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영국도 잘 알고 있어서 영국의 보고서를 보면 타령하거나 독일의 포로로 잡힌 군인들 중 다시 영국 측으로 돌아선 군인 상당수가 특별한 대의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선택을 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록 독일 측에 크게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을 위해 싸운 경험은 전쟁 이후 인도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 후 인도로 돌아온 인도인들은 참전 군인으로서 일종의 도덕적 권위를 누렸고 이에 기반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1921년 3월 인도 북부의 카리아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소동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이곳에서는 농민들과 경찰 사이에 폭력까지 동원되는 큰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활동가가 700여 명의 농민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려고 하자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체포된 이 인물은 자신이 참전 군인으로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체포되어 머무는 시설이 전쟁 때 경험한 것보다도 열악하다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자신이 포로로 있을 때 독일군조차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영국 경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인도 포로들을 전쟁 와중에 반영국 활동을 위해 동원하려는 독일의 노력은 전쟁 와중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의 경험은 전쟁 후 인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셈입니다. 특히 전쟁이 끝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 와중에 영국에 대한 신의를 지키면서 많은 인도인들이 바랬던 것과 전쟁 후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전쟁 때 경험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의 고민이 보다 치열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영국이 전쟁 중에 적용되었던 인도에 대한 특별법을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인도인들의 매우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인도가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나 남아프리카와는 달리 파리 강화회담의 대표조차 파견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국에 대한 반발과 실망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를 생각해본다면 독일의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도 독립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